안녕하세요 hola shalom shalom sunny brother honey saludos 안녕하세요 bendicione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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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생년 사회 교회에 관한 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오기라서 바로 사회 한 가족입니다 우리 우리를 오기러 아주 한 가족입니다 Perfecto! Muchas gracias! Es fiesto para ver! Para ver! Somos uno en Jesús Somos una familia en Él Y aunque diferentes Su sangre nos ha unido Somos una familia en Él Somos uno en Jesús Somos uno Somos una familia en Él Y aunque diferentes Su sangre nos ha unido Somos una familia en Él Somos una familia en Él Bienvenidos de Costa Rica Am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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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ñor de lejos, vamos a dar la bienvenida Amén Establecer el misterioso Amén Vamos al misterioso de Corea Amén Bienvenidos a nuestra familia en Mozambiqu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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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We are one family We are one family We are one family Somos una familia 오랜 세월 동안 주님 We are one family 그 위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까지 포함되어 그죠? 주님과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형제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지만 하나님의 집이란 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 다분히 유대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것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가족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어느 시간이 되는 모두 가족으로서 함께 모였다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생명사회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다 천만한 사람, 또 나라 언어가 달리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구나 이걸 이번 모임에서 여러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집으로는 여러 constitucion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CJ가 커뮤니티 세 번의 가족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따라서 선물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을 확증해야 되는 것 같다 오시구 would you have good to be Don the school of God 경찍을 수는 정도 후 오늘 디모세우 5장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왜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형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 자체가 가족 공동체 우리 집에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사는 거래요 otra forma, vivimos juntos 이게 내가 일부러 가족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다보면 교회는 가족이 되어버린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인으로 통해서 본다 말이죠 예, 모든 걸 나누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모든 관계가, 투명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vostro 하나님의 몸을 disorders 하나님의 사랑된다고 하나님의 것 ange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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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고지도 믿음 이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진리가 교회에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가난한 성령추만을 계속 유지하면 이렇게 엔터하는 마음과 운영실명 그래서 의리를 채우고 금요를 채우고 내 사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정보 내 안에 모든 묶임들 모든 악랄 오는 어떤 어둠의 생명의 실체들 이런 것들을 피우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내놔서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피우는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지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지 하나 그리고 이 가난한 성령을 성령으로 이 가난한 성령을 성령에서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이 가난한 성령은 이 가난한 성령은 이 가난한 성령으로 우리의 공격은 이 가난한 성령은 이 가난한 성령은 이 가난한 성령은 예수님의 보호사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인거에요 자 근데 믿음이 큰다는건 좋은거지만 그 믿음 안에 거짓댐이 존재할 때 이 믿음은 제대로 발동할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거짓댐이란건 자기 힘을 얘기하는거에요 자기 힘으로 자꾸만 살면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그릇에 타격을 입어 그릇에 대한 완전 성격력이 안 많은데 거짓자는 자꾸미 incarnateailing 하나님ai 지금 문자 그의 수술을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처라고 말하였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으로 서있어야 해요 그 당시 로마시대 집은 가장 가운데 모든 건물을 떠받치면 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받치면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 기둥이 없는 건물이가 그 건물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랑의 통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씻으세요 오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청결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내 안에 더러운 상황의 정보들이 씻어지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예 더러운 모든 하나님의 원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예수의 필요로 사라지게 하세요 내 안의 귀 진리들이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나 이 묶임들이 풀어지면서 예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님께 하세요 세레라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안팔사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시될, 수시될, 수시될 Sé que algo sucederá Succeder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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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é que algo sucederá Si te busco sé que te hallaré Si te llamo me responderás Si te llamo sé que te oirás Algo sucederá Cosas que el ojo no ha visto Cosas que nadie ha escuchado Succederá Derrama la gloria de la iglesia Tú eres ese siervo glorioso Toma la gloria del siervo de Dios Más poderosamente Reciba esta gloria Es derrama tu gloria Señor Más Recib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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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 gloria Tomen la gloria de la iglesia gloriosa de Dios Tú eres mi siervo dice el Señor Ustedes son mis siervos La gloria del reino está viniendo La gloria del reino está viniendo La gloria de la iglesia Tomen la gloria de la iglesia de ustedes Tú eres mi siervo dice el Señor Tomen la gloria de la iglesia Arrematen la gloria de la iglesia Oye más Oye más George ¡por qué! Más poderosamente Te ganan las glorie del Señor Yo levantaré mi iglesia dice el Señor La gloria del Señor Yo levantaré a mis siervos No duden No duden Aleluya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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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